이렇게 짐을 뒤집는 게 너무 많다 맞아, 띄다에서 성공한 모습 조리할 때 샤저가 슬픈 샤저 일어나! 그래, 일어나! 샤저 던져! 공 던지네 사주야, 꼭 던져봐. 그래. 사주야, 이거 줬어. 아까 전에 물렸잖아. 공 갖고 줬어. 앉았네. 앉았어. 사주야, 사주 뭐해? 사주야, 이거 뜯어. 줬어. 사주야. 어, 공 갖고 너네. 사주야, 뭐하지? 같이 가줘. 안 갖고 놔야지. 삼주야, 뭐하지? 사주야, 뭐하지? 뭐하고 있어? 뭐하고 있어? 눈가지고. 눈 가지고. 너, 너, 너가. 응, 너가, 너가 왔어. 왔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생일은 나만인 양념의 얼마입니다... 그가 들으면 나만의 양념이 되기 때문에 그를 그로움이 되겠지요 아직도 나에게 다른 곳에서 오우 아우 혼났었는데 이거 뒷모습만 ㅋㅋㅋㅋㅋㅋㅋ 얘 무리가 오자마자 오오오 겁났어 진짜 원숭이 대박 엄청 크다 원숭이 떼들 와우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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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욕 저기 있어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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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보인다 아빠 여기 매니저만 보자 아우 어쩔지 여기 두 개를 나눠줬네 굉장히 이스했다 제일 Ini 이 껌미 gap 다시 세어 다시 한 번의 침묵 마사지 나이특볶이 다음мотрите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